안녕하세요. 장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드의 전주희입니다. 저희는 퍼스트로 활용장에 와 있습니다. 10문제 중에는 3,4개 맞추지 않을까? 하나도 못 맞출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운이라는 게 있는데 주관생이면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OX 이런 거면 그러겠죠? 하나, 둘, 셋 닥터베드 왜 말을 안 해요? 나는 못 짜겠어, 그때까지 잠시만, 근데 이게 너무 머리쓰게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연습 문제? 연습이요. 아, 깜짝아. 1월 촬영장? 아니, 누굴 카메라는 줄 알았어. 왜이렇게 댄스인 줄 알았어. 저는 제 거 하는데 집중하고 누굴까에 대해서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언뜻 언뜻 지나면서 보면 막 머리가 센 노래가지고 가수인가? 나를 지금 속이고 그냥 외국 팬서리스 뭔가? 지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저는. 지우 7월 2일. 8월. 어? 26일? 너 7월 2일이야? 저요? 어. 아니요? 8월 26일 아니에요? 아니야. 8월이에요? 아니야. 3월. 6월? 너무 자신 있게 7월 2일이라면 왜? 그냥 7월 2일 하면 안 돼? 오빠 그냥 8월 26일 해요, 그냥. 여름. 여름이에요? 가을이 아닌가요? 9월? 응. 가을. 아, 10월이구나. 9월 3일인데. 저 10월 4일. 너무 비슷하네. 어? 모르는데? 아, 나는 어떻게 모르니까? 나는 알는데? 저는 알아요. 전시오라고 해놨지 않을까요? 전시오라고 해놨지 않을까요? 전시오라고 해놨지 않을까요? 제가 만나라면에 이름만 하는데 실수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아, 원래 이름만 이렇게 해놔요? 원래 그러는데 동명이인이 있으면 둘 다 바꿔. 앞에 둘 다 성을 붙여서 하잖아요. 아, 저는 무조건 석자만. 아마 장현선 선배님이라고 전화를 하고 나중에 이제 오빠가 오빠라 부르라고 해가지고 케미. 영어가 아니야? 초콜렛. 초콜렛라면. 그걸 왜 먹어? 난 민트초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데 초콜렛을 더 좋아하고 라면인데 화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치약 먹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래요? 치약 맛이랑 달라. 똑같아, 정말. 아니에요. 민트초 맛있어요. 그 음악 빼고 다 듣기. 나랑 다르네. 응, 다르네. 나 후자. 저는... 제 진짜 소울을 건드리는 음악 하던데 저는 실제로 듣는 음악이 엄청 다양하지 않아요. 음... 길거리? 길거리? 그럼 어렵다. 어렵긴 한데 일단은 길거리 나가면 어차피 가리고 있을 테고 단톡방을 만드는 거는 지인들끼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하는 거는 저는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길거리면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집 한번 보고 갈 사람들은 난 단톡방이라 할 것 같아. 지인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잘하면 되니까 길거리에서 그렇게 걷잡을 수 없게 주사 담을 수 없는 저는 제가 뭐 그냥 송금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한 건데도 단톡방에서 나중에 제가 잘 됐든 안 됐든 설명하시는 게 더 나아가 돼요. 항상 30분 전에 나와 있는 애? 아, 잠시만요. 저 바꿔도 돼요? 내가 불편하잖아, 너무 계속. 어, 나 바꿔도 돼요? 10분 늦는 애. 나도 같이 늦으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네가 맞춰가도 넌 늦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어, 차라리 내가 기다리거나 아니면 같이 늦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0분 늦는 건 늦는 거 아니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지각형이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막 10분 이 정도 늦는 거는 너 왜 늦었어?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편이라서 후자. 나도 후자. 울며? 나도 후자. 울면서 추억을 들어보기. 어떻게 이별이 쿨해요? 사람 대 사람으로 유대관계를 쌓았는데 어떻게 쿨해질 수 있어요? 진심이 만큼 쿨해질 수가 없겠죠? 2. 60. 오! 읽고 싶으면 아, 이거 이따가 할애나 보다. 아니면 뭐 잠깐 까먹었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씹은 게 너무 의도적인 거고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데 반갑게 받거나 대수롭지 않은 듯 받으면 입장 다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10은 너랑 연락하고 싶지 않아라는 뜻에 거의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응. 1십이 더 낫지 않나 아니, 맞아요. 나는 0이라 생각했는데 아, 근데 이게 주관식이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같이 가는 뭔가 그래도 어, 맞나 보다. 일만 계속 해야 되니까 2주 동안 계속 대화를 할 시간이 되게 부족했어요. 저는 그래서 안무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더 없어요? 궁금한데? 아, 마주 보고요. 어? 어,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아, 야. 이렇게 귀여워. 어, 새해에 지유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랑 또 따뜻한 시간을 많이 가져서 군대에서도 오늘 행복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래. 빨리 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걱정 없이 뭐 슈픔 없이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화 좀 합시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장현승 카드 전지우였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퍼스트룩 232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린